아 우리 국악 까토리 까토리 이제 아 국악원이 대구에서 유명한 학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 메들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와와 등등등등길 등등등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손바일을 잡고 답변하고 눈물을 씻고 자세보니 봉도와 같이 더 고운 얼굴 땡과 같이 더 굵은 색 겉만 눈썹은 흐린 곳이 다 걷는 시간을 보리 칠보는 저 한 고운 자체 별세와 같이 보이였구나 놀란 저 거리 다 옮친 마 염불 옮기세 당기똥에 울멩조 산발수벗는 풍절과 같이 더 옮겨 닫고 또 옮겨 닫고 어림며 날강강강강강강강지회 돌없는 건다리만 상가た 안내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콩도라이 백발이여 면치 못할 끈 중앙이로다 천안지왕의 빛망이며 도수부타한 곳이여 성당이 없어 공개했으며 날달하는 소진당이여 육국제왕을 다 달랬으라여 나 대왕을 못달래여 그러한 연봉들이야 죽어 간적이라도 잊어봐요 우린 초록 인생들이야 나 참고 죽어나진 거 깊이 빛나다 잤지 않나 영사 심리했던 거야 웃진다 잊진다 서로 봐라 오후 한 병이 내린 허무하구나 잊생이 백년의 꿈이로다 자 이어서 신나는 음악 자진 뱃노래 개지나 칭칭나네 어머니 신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심을 가진 Growth 하심을 파고림 하심을 파고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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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